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레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전날 미증시가 기업 실적과 연준위원 발원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테슬라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특정 섹터 손림 현상 속에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3월 중국 지표 서프라이즈와 5월 황금 연휴를 앞둔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 내에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주들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되는 2차 증지들의 수급과 넷플릭스의 시간의 주가 변동성 확대까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질의 매매 신호는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증시를 읽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조영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 많이 될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용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달 거의 3주차, 4주차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조영호 전문가 교육방이라고 하죠. 노란톡방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과를 얻어 가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차이가 좀 나지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KGETS 며칠 전부터 계속 추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략이 좀 들어갔고 오늘 이제 분할 매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 그래서 여기서 한 2만 7천 원이 끝났습니다. 2만 7천 100원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분할 매도가 다 끝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이 잘 실현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유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익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유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만 7천 원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까지 목표가를 사전에 설정해서 단 하루, 이틀, 삼, 사일. 사일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으면 오늘 포함해서 이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KGETS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수하신 분들도. 과연 이 수익을 전부 다 취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취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추세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매매기법 그리고 어떤 시황 분석 이 부분을 꼭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화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이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러지도 마세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천 원서부터 7천 원에서 여기 이 구간서부터 공약이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급등이 나왔지만 하루 이틀 3, 4, 5 여러분들이 5일에서 한 8일 정도는 꼭 여유를 가지고 참아야지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은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느긋함이 필요하다.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다 취할 수 있다. 수익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태경산업 굉장히 강세 뛰었죠. 그러면서 오늘 태경산업 19.27%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께 계속 갈 것인지 히토르 관련된 종목들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꼭 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것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12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그날 LG라는 종목이 장중에 15%까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종가는 한 9%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총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참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픽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한화.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지주사 무거운 종목이 오늘 하루에 14.86%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또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내일 장 초반에 여러분들과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조영호 전문가의 노란톡방 교육방 꼭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내일 같이 추적을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캔들로 해서 많이 말씀드려요. 그 캔들, 교재, 동영상 다 여기에 하나에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은 50분 한정 아니고 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5분은 특별하게 추첨 통해서 여러분들 자택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USB, 택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일주일 만에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게 인사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언급이 되었던 급등주, 관심 종목, 히든 종목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이 차트 기법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좋은 흐름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관련 종목 업종 테마를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차트부터 전략까지 공부해 나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슈죠. 히토르 관련 주와 관련 히든 종목까지 오늘 점검해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 차트 기법 노하우가 모두 담겨져 있는 PDF와 영상 자료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섯 분들께는 USB 자료까지 함께 자택 발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호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사실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은 됐을 수도 있고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상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인데 좀 엇박장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 증시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2월달인가요? 3월달에 여러분들께 갤러리 사진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때 지수가 2300 이랬어요. 자 2300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갤러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갤러리 마음 다녀오시면서 마음 느긋하게 갖자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수가 상방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보이는 이런 장세를 말씀드리면서 갤러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느긋, 우직 그리고 여유 이걸 강조를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최근 들어서 오늘이죠. 오늘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이거 얼마 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섹터를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 주가 단을 살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 5위 평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다가 살짝 주저앉았어요. 자 지금 캔들로 한번 볼게요. 이 구간에서 은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은봉을 이 양봉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쭉 내려왔어요. 자 힘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지금? 고점에서 힘이 부족합니다. 코스피.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5위 평선을 잘 지키면서 5위 평선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추세죠. 즉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오늘도 이 고점에서 이 비석형이 나왔어요. 고점. 자 고점에서 출연하는 비석은 자칫 잘못해서는 추세가 굉장히 단기적이지만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힘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어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증시가 단기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12평선을 넘어서 한 22평선까지 어쩌면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전략이 숲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숲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린 상태에서 이 섹터 공략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테마가 몇 개 나눠지죠. 자 우선 보시면은 히터류 그리고 뭐 광물 그리고 뭐 2차전지 장비 쪽이죠.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장비 자 그리고 나서 뭐 지주회사도 있고요. 저번주에 강조드린 지주회사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종목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래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총 높은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즉 시총이 낮은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장을 오늘 보여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못 올랐는데 개별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입니다. 자 이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끌어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변동성을 의미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큰 장이에요. 자 그 소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 고점에서 힘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단기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연두해 둔 상태에서 이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나왔던 유니엄 머티리얼 이거 히터류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히터류의 대표적인 종목. 과연 지금 요 부근에서 힘차게 날아올랐는데 한번 날아올랐다가 주저앉고 다시 날아올랐죠.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전략이 머릿속에 세워졌는가. 여러분들 이 전략이 세워지셨으면은 제 노란톡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방 교육방 오셔서 지금 이런 부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팁이 나와서 강조드리는 매매기법 그리고 지난주에 지주회사 이런 것들은 다 급등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 히터류.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쪽이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원자재라고 보는 거예요. 원자재. 과연 여기 이 종목들이 오늘 포스코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밀렸는데 왜 강세를 보여줬을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전략이 세워지셨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방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하방에서 차트 분석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거예요.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장 초반에 여러분들과 교육방 노란톡방이죠.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장 초반에 종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추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성과 얻으시려면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향후에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이런 성과도 꼭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노란톡방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짚어봤는데요. 최근 단계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힘이 조금 딸리는 모양새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노하우 오늘 방송과 노란톡 안에서 잔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번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용호 전문가님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차트 기법서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노란톡 안에서 신청하셔서 USB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그 테마와 종목 과연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시그널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사인이고요.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장을 지은든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출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루 등 비철금속 연구자석 대솔 기술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히토루의 선대적인 국제표준 확보와 재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늘 상승했는데요. 히토루 테마 관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 테마 바로 히토루입니다. 태경산업 19.2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 테마로 조영호 전문가님 히토루 꼽아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전문가님답게 우리 지금 오늘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테마 집어 주셨습니다. 네 조영호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종목 바로 태경산업이죠. 오늘장에서 19%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추가 시그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히토루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매수 사인 주신 이유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ppt 순서를 좀 잘못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 만약에 설명이 지금 방송에서 설명이 부족하시다 그러시면 꼭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태경산업은 우선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못 알아 듣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또 이상해요. 자 우선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과대 낙포기여야 돼요. 과대 낙포. 이거는 최소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최소 마이너스 70% 이상의 조정이 나온.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닥 확인이 돼야 됐다. 바닥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이제 급등 타이밍을 잡는 거죠. 타이밍. 이거는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거는 매수 타점.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프로세스를 이 태경산업은 잘 갖췄는지. 자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70 이상을 충족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 충족을 시켰어요. 그럼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바닥을 확인했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요소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자 이 자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바닥이 한 차례 잡혔고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잡혔고 그리고 나서는 바닥이 잡히고 나서는 주가가 레벨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즉 주가는 한 단계 상승해야 돼요. 자 그 상승하는 지점이 지금 이 7천원이라고 하는 이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는 급등이 한 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 라인을 절대로 이 시멘트를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주가가 천원이 레벨업 됩니다. 250원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7,250원이라고 하는 곳을 쫙 잡아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급등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전에 이런 매몰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략하기 쉬웠던 그 종목이고 실제로 장중에 공략이 이뤄졌던 종목이죠. 단기 트레이딩이죠. 단기 트레이딩. 자 오늘 이 태경산업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포인트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어야 돼요. 일단 지지사다. 지지사. 이 태경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경 비케이라든가 또 뭐 있죠. 뭐 지금 뭐 등등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등등에서 지지사가 7개가 있어요. 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지지사예요. 오늘 지지사가 강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오전에 강세 보여줬고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여줬고 즉 이 원자재 관련된 이 광물 원자재 이쪽이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차트도 바닥도 다 잡혔겠다. 테마도 맞았겠다. 그러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놓치신 분들은 오늘 조금 아쉽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장에서 유니엄 모티리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엄 모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지금 유니엄 모티리얼입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대 낙폭이 돼야 돼요. 관악입니다. 관악. 자 여기 고점 5,300원 대비해서 여기까지 지금 2,250원까지 거의 70% 가까운 낙폭이 나왔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바닥을 잡아야 돼요. 바닥 확인. 바닥 확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쌍바닥으로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중바닥이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즉 바닥을 잡고 이제 레벨업 되는 단계인데 좋은 포인트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주식에서 이 추세가 돌아나가야죠.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가 돌아나갈 때 우리가 여기가 여기 오른쪽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의 어떤 주가 흐름, 그리고 이 바닥,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 단계로 주식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확대를 하고 나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어트 파동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5파, 하락 3파인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봐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파는 무조건 끝났어요. 하락 3파는 무조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확인은 끝났다. 여기 돌아나가는 끝났다. 이 하락은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나가는 건데 과연 그 타이밍을 잡는 건데 여기서 한 번, 한 번,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까지 이뤄지고 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돌파가 나와버리죠. 자 이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하락은 끝났다. 하락이 끝났으면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 상승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대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급등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3,500원에서 나왔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40만 원을 오늘 돌파했잖아요. 40만 원 돌파하면서 오늘 또 신고가 또 경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택에서 차트를 굉장히 줄여보시면 뭐 이래요 차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25만 원서부터 주가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차트 보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지나서 보시면 아 40만 원일 때 한번 들어가 볼 거야. 그렇게 2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이제 고작 이만큼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봐도 남았어요 아직. 그리고 여차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히토르라든가 강물 그리고 원자재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가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오늘 몇 퍼센트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만큼 오늘 19%가 상승했지만 향후에 더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전에 매물대가 아 여기구나. 그러면 내가 최소한 한 이 정도까지 시장 상방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종목 바로 퇴경산업이죠. 오늘 여기까지 매수로 의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자세한 공부는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해 나가는 건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는 선착순 50분 한정이었던 조영호 전문가님의 차트기법 영상과 PDF 자료집 오늘은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모든 공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전수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지주사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특히 오늘 지주사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은 급등하지 않은 아직은 상식 나오지 않은 지주사 뭐가 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그 내용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지주사 특히 타이틀이 어떤 저평가 제가 그걸 붙여놨는데 그러면 그 저평가라고 하는 게 과연 이 회사의 내재가치를 뜻하는 거냐. 내재가치. 이게 아니에요. 물론 저평가니까 주가의 저평가겠죠. 주가의 저평가. 그런데 주가의 저평가인데 주가의 어떤 부분이냐. 주가의 위치를 뜻해요. 위치. 즉 위치라고 하면 주가가 높은 데 있냐 고가에 있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냐 아니면 낮은 단계에 있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는 하. 여기는 중간. 여기는 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즉 내재가치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실적을 달고 가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대감에 수반해서 가는 장세고요. 전풍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바라보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증시의 특징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주가가 하쪽에 있는 위치가 하쪽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오늘 이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서울경제TV 나와서 지난주 수요일날 지주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14.8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도 마찬가지. 이따가 뭐 여러분들 하나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경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줄여서 보시면 굉장히 낮은 데 있어요. 아, 저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실적 아니면 뭐 이거 사업 구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저번주에 제가 이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제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범 LG 그룹, LG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여러분들의 논리. 자, 지주회사는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기 수준에 있는데 개별 종목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레벨이 상당히 중간까지 와 있더라. 그러면 지주회사와 개별 종목의 주가 차이의 스프레드가 있더라. 이 스프레드는 결국에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지주사가 빠르다. 이 논리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화. 자, 그 당시 한화 주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항공. 계속 치고 가는데 계속 내리막. 그러면 스프레드가 이만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스프레드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얘가 빨리 좁혀질, 더 그거 할까요? 내려올까요? 얘가 올라갈까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 논리로 한화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패턴. 삼각, 수염 패턴. 그러면서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차례에 걸쳐서 바닥 확인까지 나오고. 자, 급등. 자, 그리고 LG.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지주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차트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선,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이거 돌파가 다시 됐죠? 자, 이 돌파가 됐다는 건 뭐예요? 바닥을 일단 잡았죠?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면서 이 장대양봉이 지금 살린 거예요. 이게, 이거 살아있다. 자, 목숨 연장. 목숨 연장. 뭐 이렇게 쓸게요, 대충.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급등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상승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나무가 쓰러진, 쓰러진, 이 나무가 이 장대양봉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도끼로 여기를 치면 나무가 쓰러지는데 이 3분의 1, 이 지점이 받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거죠. 즉, 이 상승힘이 살아있다. 상승힘이 살아있는데 이게 왜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막 복잡하게 하고 여기다 일목균형표 때려받고 여기다 밑에다가 뭐 OBB, 스토캐스틱, RSI 막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9만 원 잡을게요, 9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왜? 이미 캔들 분석으로 이 힘, 이 힘, 힘은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작용했는데 여러분들은 힘을 생각지 않고 이런 어떤 보조지표, 후행성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맞냐 이거죠. 거의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분석 방법은 매우 심플하고 가장 정확하고 타이밍도 가장 빠르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지금 다른 한화 관련된 개별 종목들 주가 위치 최소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도 최소, 최소 이 정도의 주가 차이가 있어요. 내일 당장 가요? 이런 거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다가 맨날 어떤 손실, 그런 부분이 빈번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내일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방향이 상방일까요? 아니면 하방일까요? 우리는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 구간으로 이 선이 있죠. 이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추세를, 내가 추세를 이미 파악이 끝났으면 추세와 어떤 매매 전략이 끝났다. 그러면 내려올 때 여러분들 땡큐해야죠.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잡겠죠. 남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목표가까지 지금 시점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칼.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바닥이. 자, 이렇게 바닥이 잡혔고요. 적산병. 그러면 여기서 적산병이 들어오면서 힘이 들어왔죠. 적산병은 힘. 힘. 그러면 힘이 과연 아직 남아있느냐 아니면 없어졌느냐 이것만 우리가 따지면 돼요. 그런데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자,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사진 딱 찍으시면 내일 또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한진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 이미 전략이 짜있지 않을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선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선 한 개. 장인은 많은 도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KT 마찬가지예요. 요새 KT가 지금 최근 들어서 5G, 6G, 자율주행 그리고 뭐 해서 엮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AI 오픈책 오픈, AI 그 AI 책봇 여기하고도 엮이잖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이 KT고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궁금해요. 어? 왜 KT가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또 여기 재무제표 보실 거예요? 실적?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바닥을 잡았는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바닥 잡았네요. 그렇죠? 바닥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여준 적산병 즉, 이 노란 색깔 구간에서 힘이 작용을 했어요. 힘이 작용을 했고 이 힘이 과연 이제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즉, 배터리가 소모가 다 됐느냐 아니면 이 봉은 쓰러질 거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두렵나요? 까짓 거 여기 깨면 갖다 버리면 되죠. 손절해 버리면 되죠.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뭐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시청도 있고 내가 비중도 확실할 수 있고 목표가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논리 굉장히 심플하고 혁신적이죠? 이런 수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동영상 여기 하나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특히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였죠. 바로 저평가된 기조사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 깊게 나눠봤는데요. 이 언급했던 모든 종목들 꼭 관심 종목에 편입하셨다가 공부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조용호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은 정말 이 상승대를 함께 올라타기 위해서는 공부도 동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조용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공부와 시황까지 함께 잡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용호 전문가님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차트 기법서와 영상 강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섯 분을 뽑아서는 USB에 담아서 모든 노하우 자택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방송 전까지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는 것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대한 복귀도 마쳤고요.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강의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를 함께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 유망 섹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용호 전문가가 주목한 내일 시장에 주목할 만한 섹터 바로 폐배터리 테마입니다. 네, 조용호 전문가는 이제 내일장 유망 섹터로 폐배터리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주사 오늘 높은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지난주 4월 12일 날에 정확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폐배터리 섹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폐배터리를 해야 될까요? 시중에 테마들이 많아요. 테마 테마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테마 2부터 해서 테마가 100개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이 100개 정도의 테마가 테마가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시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에요. 즉 진짜로 막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 기저효과 그리고 기대감 여기에 기반한 그런 상승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이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돼요. 어떤 순환매냐? 테마에 대한 또는 섹터에 대한 이 순환매입니다. 섹터 그죠? 섹터 자 근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탄소중립이에요. 탄소중립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2023년도 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탄소중립 키워드가 이제 굉장히 거세게 바람을 불 것이고 그때 폐배터리라든가 수소라든가 등등 탄소중립 탄소 배출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점핑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제 순환매 폐배터리 쪽 우리가 눈여겨보자 오늘 제가 시장을 봤더니 폐배터리 종목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총 낮은 종목들 있죠? 시총 좀 낮은 종목들 중소형주 중소형주 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폐배터리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대장주 또는 후속주 이런 종목들은 보압권을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뭐냐 어떤 테마가 강하게 가는데 이 대장주 후속주는 보여주질 않는 히든카드인 거예요. 이 테마는 굉장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폐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웰크론한텍도 그 관련주예요. 차트 분석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끝. 이거 사실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중간이 대충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좌우가 똑같죠? 좌우가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다는 말은 이렇게 가서 얘는 다시 여기까지만 내려간다. 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 힘이 여기서 작용을 하고 이만큼 작용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갈 때는 똑같은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결국에는 물리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데칼코마니에서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이에요. 이 넥라인하고 어떤 저점, 고점 이게 파악이 되면 이제 우리는 주가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을 하더라. 이런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옵니다. 이대로 따지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움직여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였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내일 가요. 이런 원시적인 질문은 여러분들 그거 하지도 마세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주식 하실 때 윗방향이냐 아랍방향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이 나무를 살리면서 다시 한 번 주가를 강하게 상승을 견인시키는 그런 포인트다. 왜? 주가는 정률 상승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까지 목표가 잡으면 되겠죠. 이 논리로 봐도 이미 바닥 확인도 끝났고 고점 대비 저점 과대 낙폭도 일어났고 바닥 잡았고 이제 주가가 레벨업하는 그 단계다. 여기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친환경 이라는 키워드 또 잡히겠죠. 자 오늘 유일앤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가 지금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쪽으로 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입니다. 2차전지로도 엮이지만 관련지로도 엮이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박스 하나로 이미 추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 정률상승 비율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돌파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 라인 딱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최대한 선에서 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야 이게 박스로 이게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방 꼭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유사 사례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매매기법인데 여러분들이 꼭 배워주시면은 훨씬 좋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세비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이거는 거의 대장주예요. 대장주 후속주 이 종목들 보세요. 지금 바닥 여기 10만원이라고 하는 요것 여러분들이 잘 그어보시면은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잡았어요. 급등 나와도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 말씀드리고 성일하이텍 대장주 중에 대장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이 성일하이텍 한 종목만 봐도 돼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이 시작했던 요 부근에서 붕 떠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밀려도 살짝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면서 교재 동영상 요렇게 다 만들어놨는데요. 요 50분 한정 아니고 여러분들께 오늘 많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은 특별하게 제가 이 USB 자택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택배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오셔서 여기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이 내일장 유망 섹터로 이 폐배터리 관련 섹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성일 라이텍 웰크로난텍 우리 유일 에너테크와 세비켄까지 함께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종목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트를 짚어주시고 함께 교육해 나가고 시황까지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차트 기법서 영상 자료까지 현재 자습까지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내용 전폭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되었던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좋은 상승 또 급등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히든 종목 중에서 상승률 탑5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조영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말씀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내일 장 초반에 여러분들과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할 종목 히든 종목 V1 택입니다. 방금 폐배토리 말씀드렸죠. 폐배토리 쪽은 아니지만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업종입니다. 2차전지 장비 오늘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두 가지의 차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나뉘면 얘는 지금 이 삼각형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케이크라고 그래요. 조각 케이크 이 케이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힘이 힘이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힘 2번이 지금 작용을 했는데 힘 2번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 라인을 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차트에 그려놓았던 힘 1, 2 그리고 여기 대충 감이 오시겠죠? 아마 지금 주식 감이 좋으신 분들 또 내일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상방적으로 강하게 치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감 잡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2차전지 그리고 LCD 해서 디스플레이하고 뭐 해서 장비어체입니다. 2차전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써놨고 중요한 점이 뭐냐 시스콘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결국에는 이 V1택은 앞으로 기대감이 이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금 시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이 올라와줘야지 기대감이 가질 수 더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영업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이렇게 보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은 건 뭐냐 일단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좋은 겁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 아니에요. 이런 것들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이런 기대감이 있냐 이것만 좀 보신 상태에서 기저효과 노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악어새 매매개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줄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된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주가 단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보면 이만큼의 주가 상승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갔죠. 그러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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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의 3배 정도의 목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분석까지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4월달 지금 이 노란톡방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께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노란톡방도 지금 내일 당장 여러분들과 이 히든종목 V1택 같이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포인트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박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자신있게 매수를 하셔도 공략을 하셔도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힘이 살아있고 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죠. 지금 이 매물대에 지금 이 매물대 저항대죠. 이 저항대에 항상 저항대가 있을 때 이 50%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50%가 지지를 받고 나서 오늘 나온 이 반등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일 가냐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얼만큼 더 갈 것이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제 교육방 노란톡방 오셔서 추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여유 그리고 느긋함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 추세는 우리들의 친구가 돼야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SB 이런 부분들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톡방 오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희진종목 V1택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 종료까지 몇 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관심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주영우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우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좋은 일 뿐 해당 종봉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